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2022 세계 브랜드의 가치순위 TOP10 어떤 브랜드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10위 버라이즌 696억 3,900만 달러 9위 화해임 712억 3,300만 달러 8위 중국 공상은행 751억 1,900만 달러 7위 페이스북 1,012억 100만 달러 6위 삼성 1,072억 8,400만 달러 5위 월마트 1,119억 1,800만 달러 4위 마이크로소프트 1,842억 4,500만 달러 3위 구글 2,634억 2,500만 달러 2위 아마존 3,502억 7,300만 달러 1위 애플 3,550억 8,000만 달러 1위를 차지한 애플은 1위 자리를 고수하였으며 원화로 약 426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1조 만에도 굉장히 큰 금액인데 4,6조가 넘는다고 하니까 뭐 감히 상상이 안되나? 오늘은 세계 브랜드 가치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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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